올해 우리 조국 대표님은 올해는 해우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농사로 말하면 흉년이에요. 우리가 농사는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 조국 대표님을 봤을 때는 올해는 흉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 계속 죄송스럽긴 하지만 풍년 시리즈인데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아 조국 대표요? 네. 몇 년생이죠? 총선 이후에 어떤 운인가? 개인으로 봤을 때? 네. 물론 개인이죠. 점사를 보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혁신당하고 상관없어요. 개인 조국을 봤을 때 올해는 관제수가 있습니다. 관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경찰서를 넘나들고 하는 해우년을 관제수라고 그러는데 올해 우리 조국 대표님은 올해는 해우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농사로 말하면 흉년이에요. 우리가 농사는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 조국 대표님을 봤을 때는 올해는 흉년이십니다. 무엇을 해도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붐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개인 조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해우년이다.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해우년이다. 특히 선거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뒤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겠다 하다가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법의 심판이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좋다고 봐야 좋네요. 안 좋죠. 안 좋아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예제를 드렸잖아요. 농사로 따지면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는데 우리 조국 대표님은 올해는 흉년이다. 네. 한마디로 단장주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공수대로 어떤 교도소, 관제소, 관제소, 관제소 관제가 있어서 한동안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말하셨어요? 그 이유는 올해는 조국 신드름이 일어났어요. 조국 신드름이 일어나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개인 조국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진짜 그야말로 침울한 한 해입니다. 아무리 관제소가 들어갖고서는 설령 근데 이분은 워낙에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설령 관제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남들처럼 막 그냥 들어가는 순간 내일이면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조국 석방하라고 날릴 거고 진짜 교도소 들어가 있어도 그냥 그 터전에서도 계속 조국이라는 이름은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1년 내내 조국 이름은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정치로 다시 들어올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가 워낙에 원지고 한진 게 많아. 가족들의 모든 이 가족들은 아들, 딸까지 집사람까지 그렇잖아요. 그 사복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얼마나 가족들한테 자기가 미안함이 많겠어. 법무부 장관만 그 타이틀만 쓰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조국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 때문에, 원성 때문에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교도소 들어가서 교도소 갔다 놓으면 또 몇 년 동안 정치를 못하는 제안법이 있잖아요. 그 시기만 지나도 제안법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정치를 할 겁니다. 나중에 당신이 다시 명예 회복할 때까지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보건대 정치를 할 겁니다. 아 그럼요. 자기 개인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나쁜 소리로 될 수 있겠지만 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 조국의 가족이 이렇게 정치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그런 보복심리 때문에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할 겁니다. 그 표현을 이제 지지하시는 쪽에서는 개혁이라고 하는 거고,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복수라고 하겠죠. 그냥 이제 선생님께서는 개인의 오늘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총선 시리즈를 이제 조국 대표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발 좀요. 저도 부탁이 뭐냐면 조국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개인 점사를 봐주는 거고, 어느 당과 상관없이 저는 개인, 우리 대표님이 개인 조국을 봐달라 해서 봐준 거고, 이분이 오히려 간제수가 들어오고, 간제수가 들어오고 나서도 이 사람 꿈을 꺾지 않는다는 거를 분명히 설명드리는 부분이었으니까,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혹연이라도 지지하신 분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올해 그만큼 우리 조국 대표님이 안 좋다 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